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모악선이 이렇게 예뻐요? 저런 사진이 안 나왔지? 아, 한복이면 이렇게 예뻐요? 왜 저런 사진이 안 나왔지? 여기 전복이에요? 기린봉이에요? 나도 올라갔었는데 저런 사진이 왜 안 나왔지? 모델이 다르잖아요. 아, 그런가? 모델을 따라서 배경이 바뀌었던 건가 전복이에요. 나 홀로 느끼는 그런 여유도 있고 힐링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나만 보기 아까워서 블로그에다가 하나하나 동선이나 여행 코스를 딱 올려봤는데 이 코스는? 언니, 안녕하세요. 우리 윤지. 안녕하세요. 아, 윤지구나. 언니, 윤지는 처음 보죠? 응. 윤지 여기 춤포 처음 와가지고 여기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춤포 설명 좀 해주려고 여기 카페도 잘 소개시켜주고 우리 청녀대가 그곳에 볼 곳 많잖아. 네, 네. 춤포도 한 바퀴 쭉 둘러보면 힛빙도 할 수 있거든. 아, 우리 작년에 출연하셨던 춤포마녀님.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안정이 돼서 저희 본업인 여행업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나연이 주업인 사람들에게 상담도 하고 또 이제 그거를 매칭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나연이가 하도 일을 잘하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행업을 하면 저렇게 얼굴들이 이렇게 밝나요? 밝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여기... 사람들 상대해서 그런가? 여기 전라북도에 내려와서 밝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톤도 밝아지고. 미소를 항상 이렇게 장착하고 있는데 장착. 여유가. 여기가 예전에 이마무나 농장터였거든? 폐 건물을 이사님이랑 저기 우리 춤포 식구들이 다 직접 두들겨서 이렇게 만든 거야. 너 우물 실제로 한 번 본 적 있어? 그럴 일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우물도 되게 잘 보존됐어. 이거 봐봐. 한 번 봐봐. 여기 실제로 물이 있고 저거 두려워하고 다 실제로 푸기도 했었고. 제비집이요? 어머! 어, 뭐야? 제비집이 있어. 나 지금 사면서 제비를 처음 봤어. 제비 다리 부러뜨렸다는 그 이야기 말고 나 지금 실물 면접을 처음 해 봤네? 요즘도 제비가 있나? 엄청 있어요, 춤포에는. 춤포에? 저렇게 집 짓고 날아다녀요. 진짜 매력적이다. 도시에서는 거의 못 봐요, 요즘. 여기서 처음 봤어요. 춤포에서는 여행을 전화를 상담을 받는다든지 가볼 만한 곳들을 이제 코스를 좀 맞춤형으로 짜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몸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더 설명을 좀 잘 해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애착이 가죠. 맞아요. 이거 지도 처음 보지? 응. 이거 우리 청포의 청년의 강 희서 씨가 만든 도깨비님이 만든 지도. 귀여워. 캐릭터도 귀엽고. 응. 진짜 귀여워. 글씨도 직접 쓴 건가. 내가 역사에 관심이 워낙 없으니까 언니가 여기 대충 설명을 해줄게 역사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거의 100년 가까이 됐어.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차역 건물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농장에서 생산한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뭐 군산항까지 이 충포역을 통해서 이제 군산항으로 쌀을 실어 나른다든지 아니면 수탈에 필요한 물자를 가지고 올 때 또 충포역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들여오기도 했었어. 여기 충포가 일제강점기 때 왜 일본인들이 쌀 수탈을 위해서 대규모 농장을 형성을 했다고 했잖아. 1920년대에 만들어진 일본식 목조주택 이런 거를 원형 거의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거든. 와, 이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 누가 저기 지금 살아요? 네, 실제로 거주하고. 살아야 집이 오래 가거든요. 맞아요. 안 살면 집이 금방 망가져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정원이 일본식 정원의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어. 저희 언니가 원래 좀 투머치 토커여서. 항상 어디 갈 때마다 되게 어디 역사 같은 것도 많이 얘기해 주고 거기에 설킨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얘기해 주고. 직업병이다. 직업병. 오늘도 형서랑 거의 비슷하게 많이 설명을 잘 들은 것 같아요. 되게 둘이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성향이 다르거든요. 정말 성향이 다른데 또 여행 스타일은 또 맞아요. 저희는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었어요. 여행 다닐 때만큼은. 이렇게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언니 근데 배가 너무 고픈데. 그래서 언니가 다 준비를 해 놨지. 알았어. 가보자고. 어? 완전 로컬러 같네. 이제 뭐 먹을래? 많은 고기. 하늘을 찾으시나요? 점심은 제육볶음 간단하게 먹고 저녁을 과하게 먹자고요. 봐준다. 여기 어차피 춤포 쌀이 유명하잖아. 그래가지고 다 직접 춤포 쌀로 밥 짓거든. 아 그렇구나. 너 쌀밥만 고집하니까 한번 여기 밥맛이 뭐가 다른지 비교 한번 해 봐봐. 아 이거를 이렇게 하는구나. 우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제육볶음이 아닌데? 장난 아니다. 이거 사진 안 찍을 수가 없겠다. 세상에 반찬도 엄청 많아. 전북 지역은 어딜 가더라도 저렇게 반찬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다 반찬도 심포부기고. 돼지고기는 저기에 암비지. 쌀은 춤포쌀. 빨리 깨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우리 항봉샷을 한번 찍어야겠어요. 제육볶음을 시켰는데 반찬이 저렇게 많이 나오면 뭐 제육백반인데 이게. 뚜껑 개봉하는 거 해줘. 반찬 자체 되게 토속적인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야 다 먹자 것이다.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 초코 쌀이 유명하니까 한번. 밥에 밥을 쌀을 좋아하는 네가 한번 평가를 해 봐. 바로 먹어볼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너무 탈지고 달아. 달아? 응. 밥만 먹어도 달아? 응. 흰쌀밥을 되게 좋아해서 원래도 잡곡 섞이고 이런 거를 되게. 뭐예요? 싫어하는 타입인데. 되게 춤포의 쌀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우. 너무 맛있겠다. 오늘 뭐 음식 프로그램이야 뭐야. 저 시식 안 하나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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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간단히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더울 땐 백김치가 짱이야. 시원하게. 음. 음. 맛있어? 여행은 잘 먹여야 일단 만족도가 높아.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자기가 자기 식대로 풀어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옆에서 봤을 때도 되게 보기 좋고. 음. 그렇습니다. 제 최초의 독립이자 어떻게 보면은 아무 연고가 없는 곳에 딱 타지 생활 자체도 처음이니까 놀라고 좀 걱정도 많이 했을 텐데 이제 제가 직접 여기서 생활하는 그런 춤포를 보여주게 되니까. 언니가 이렇게 여기서 새로 시작해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어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제 가족이잖아요. 저도 동생이랑 같이 함께 춤포를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가족들이랑 같이 오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온 가족이 함께 걸으면서 마음의 여유도 다시 한번 느껴보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춤포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얇게 얇게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되게 전문가 춤포 전문가처럼 보이는데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춤포에 있으니까 춤포에 대해서 남들보다는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보가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인터넷이나 여행 책자를 보고 초반에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춤포분들이랑도 좀 친해져서 오래전부터 사시던 분들 그러니까 역사에 산 증인들이죠. 그분들이랑 직접 춤포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더 춤포에 대해서 깊고 더 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군산도 이제 그런 가옥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걸 이제 보존을 하기도 하고 이걸 또 가슴이 아프지만 이런 마을들을 좀 관광지로 활성화도 많이 하거든요. 춤포나 군산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되게 정이 많이 갔어요. 그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군산도 그런 특유의 분위기를 좋아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거든요. 춤포도 그런 쪽으로 어필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에게. 네, 오히려 이런 춤포의 그런 한적한 시골 같은 분위기가 요즘에 젊은 세대들한테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요즘 호캉스 대신 총캉스. 맞아요. 농촌 체험. 레트로한 컨셉을 일부러. 정말 좋아해요. 찾아 다니잖아요. 바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요즘은 힐링이나 쉬어가는 거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춤포가 진짜 딱이지 않아요. 아, 좋다. 아쉬운 점은 없어요, 혹시? 완벽하게 지금 뭐 그런 건 아니야? 구비가 다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지금의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있어서 딱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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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운동이에요? 운동하실 것 같은데. 게스트하우스 바쁠 텐데. 망경강 쪽 달리는 건가요? 네. 저때가 운동하기 딱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루틴형 인간이거든요. 루틴형 인간인데 아침에는 이제 눈 뜨면 아침에 기린봉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춤포로 출근을 해서 망경강을 좀 걷거든요. 트래킹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네. 저의 하루 일과입니다. 보통 망경강 같은 경우는 가볍게 걸을 때는 만보는 채워요. 오늘은 작정하고 걷는다. 그럼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그 망경강 철교까지 갔다가 오면 왕복 2시간 반, 16,000보 정도 되거든요. 한 그 정도. 일주일에 두 번은 그 정도. 역시 오랜만에 오니까 망경강 좋긴 하네. 물의 반영도 너무 예쁘고. 제가 사실 류마티스 희귀 질환을 앓고 있어요. 초반에는 약효가 돌지가 않다 보니까 휴직을 한 상태로 6개월 정도를 집에 침대에만 좀 누워서 생활을 했어요. 아, 아팠구나.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올 때 땅바닥에 발을 대는 것조차가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원래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가만히 가둬놓으니까 너무 사람이 우울감이,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류마티스 약이 몸의 효과가 좀 돌면서 약효가 돌면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정도는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아침에 이렇게 싹 해가 들어오는데 나무 사이를 걸으니까 그 나뭇잎 소리 같은 걸 들으니까 사람이 우울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 이런 게 살아 있는 거지라는. 첫 출장도 여행사이기도 하고 거의 이제 10년 넘게 이쪽 여행업에서 종사하고 있다 보니까 아,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이 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라북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제 접근하기 쉽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여행 코스, 그러니까 동선이라든지 주요 가볼 만한 곳들 정리를 해놓는 게 올해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전라북도 가이드북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건강한 모습 보니까 좋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왠지 뿌듯하다.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왠지 뭔가 되게 뿌듯하고 우리가 뭔가 한 것 같아. 우리가 한 거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왠지 우리가 뭔가 되게 보람차.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자연이 중요해요. 맞아. 지금은 진통제도 거의 안 먹고 있어요. 잘했다. 잘했다. 여행마녀님이 이렇게 처음 전주살이 혼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또 건강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저 뭐냐, 동생 같은 경우는 저 놈의 역마살 또 시작했네라는 반응을 보여줬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제가 나이가 35살이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과잉보호를 좀 하시는 편이거든요, 계속. 그래서 전주살이 전에 제주살이를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극대노를 하셨었어요. 걱정되죠. 네, 그런데 오히려 전주살이를 한다고 했을 때는 다른 충포 마녀들이 근처에 같이 함께 있고 또 제가 위험할 때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안심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동네가 예향의 도시 전주잖아요. 다른 데도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셨을까요? 수리의 고장까지 가시지 그러세요. 고생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전주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주하면 왠지 온전할 전자잖아요. 뭔가 온전한 도시 같고 뭔가 편안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양반의 도시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위험성 이런 건 덜 느끼셨을 것 같아요. 타 도시보다. 우리가 우리 길이라는 얘기지만 내려오시면 전라북도 사람들이 되게 순해요. 그리고. 네, 재밌어요. 그렇죠. 또 유머도 있고 순하고. 축구사는 아니면 괜찮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순하고 유머도 있으면 다 갖춘 건데. 자연에서 살아 있다는 기분을 느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해요. 원래도 활동적이고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인데 그 류마티스가 오면서 발로 조금 심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걷는 행위 자체를 아예 거의 못하고. 정말 우선이 있었다니까. 6개월 정도 침대에만 누워서 사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없던 우울감에 좀 많이 가가지고. 20대 때인데. 네, 20대 때여서 혹시 내가 이렇게 이대로 걷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온 정신을 좀 지배할 때였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약효가 돌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나가서 걸었거든요. 아침에 이제 숲길을 걷는데 그 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나 아니면 이렇게 나뭇잎 스치는 소리 있잖아요, 바람에. 그걸 듣는데 아, 이런 게 살아 있는 거지 나이가 어린데 뭐 벌써부터 저런 얘기 아니야 할 수도 있으시긴 한데 저한테는 걷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너무 클 때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때 그 숲을 걸으면서 느꼈던 그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이라도 우울한 생각이 조금 들 것 같다 싶으면 아까처럼 망경강을 걷는다든지 하면서 거기서 이제 치유를, 멘탈 치유를 받는 편이에요. 자연으로 잘 오셨다. 네. 정말 지역에서 살아가야 할 분이었네요. 최정연 솔직히도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시면서. 저도 회사. 네. 매니지먼트 이쪽에 있었다고. 저는 이제 숫자와 싸움을 하는 사람이어서. 너무 질려서. 엑셀 화면이 너무 싫었어요. 내려와서 본인도 좀 힐링하고. 본인만의 이제 솔루션을 스스로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할 때는 안 보이던 거. 원래 평상시에 막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자연으로 오니까 그게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밭에서 제초 작업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풀 뽑고 있으면 진짜 새소리, 바람소리 이런 게 다 들려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요. 네. 그때 회사 생활할 때 표정하고 지금 표정이 많이 달라요? 진짜 많이 달라요. 회사 생활할 때 표정. 그때는 진짜 웃지도 않았어요. 진짜? 아, 그래? 상상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잘 웃는데. 근데 진짜 웃지도 않았고. 그러니까요. 웃으면서 항상 뭔가 약해 보이고 이럴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해볼까요?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아, 뭐 영수증 같은 게 잊어버렸다고 얘기했을 때. 아, 영수증 제가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아, 월급에서 까야죠. 약간 이런. 네, 네. 감정이 거의 없었구나. 네, 진짜 로봇처럼 일을 했는데. 여기 오니까 뭐 웃을 일도 되게 많구나. 그럼 지금은 제가 영수증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아, 괜찮아요. 뽑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잘 하죠. 요즘에 누가 영수증 출력해가지고 나면 이렇게. 정말 되게 응정적으로 보네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여행 마녀님도 그렇고 여기 저희 습재기님도 그렇고 되게 자연을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더 느낄 수 있는 장수로. 아, 정말. 장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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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시고 싶은 생각이 아까부터 계속 드는 거예요. 전주에서 오셨어요. 안 추후는 어떡하구요? 더, 더 트래킹을 정말 찐 트래킹을 할 수 있는 장수로. 전주는 어떡하죠? 음, 전주도 전주지만 더, 더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군수님이 오시래요. 표창장 주신. 장수 이야기 안 나오니까 장수 얘기를 좀 어떻게 되나. 뭐라고 얘기해도요. 전주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전주는 아침 저녁으로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럼. 전수도 가보는 거죠? 네, 맞아요. 가까워요. 아까 또 논계 활공장. 네. 기억하고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라북도 가이드북을 아까도 내고 싶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네. 어찌됐든 계속 돌아다니셔야겠네요. 장수도 가고, 군산도 가고, 순상도 가시고. 고차감도 선사. 그런데 사람마다 다 취향이 있고 유형이 있어서 유형별로 이렇게 뭔가 전라북도의 여행을 구분해 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액티비티 같은 걸 좋아하시는 유형의 분들에게는 군산, 고군산군 선유도의 짚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스쿠터를 타고 이렇게 섬을 투어를 하는 거. 스쿠버 다이빙도 할 수 있어요. 군산에서? 그리고 구역하는 둘레길이라든지. 거기를 좀 걷거나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전북이. 네. 많이 좀 다니다 보니까. 장수의 수영님들이 좋아. 제가 안 보는데 너무 제일 adjusted. 못 오셔도 잘 모르시는 거야. 가보겠습니다. 장수 말하면 모두 모두 다 장수 안돼더라 알아서. 모이는 것도 좋고. 그게 운전장의 물수예요, 장수. 가겠습니다. 장수 무서워서 가보나 이거구나. 지역에 내려오셔서 새로운 여행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올해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전주 사리를 하면서 전라북도를 혼자서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볼 만한 곳들이나 필수 관광지 또는 이렇게 소소하지만 남들이 모르는 그런 곳들을 많이 정리를 해 놨어요. 올해는 좀 많은 분들이 저의 정리한 관광지들이나 이런 여행 정보에 공감해 주시고 좀 호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 동안 관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마케팅도 하고 상품도 짰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김나연 여행을 하러 전라북도에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역할도 멋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나와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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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농촌 힐링 프로그램 마녀들의 포레스트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마녀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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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손 연잎 마녀입니다. 오 연잎 마녀. 연잎 마녀요. 네. 바람이 불어오는 곳 연잎 마녀는 또 처음부터. 그럼 연잎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고맙습니다. 비가 오네. 어? 아 저기요. 연못이 아니고요. 거기는 논이에요. 논이에요? 논에다가 심는 거예요. 아 논에다가 심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난 연잎을 농사짓는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연잎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연잎이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저희가 11년도에 와서 12년도에서부터 연근 농사짓죠. 진목면이라는 곳이 특화 장목이 연이었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주신 저희 논 한 필지가 연근이 심어져 있었어요. 거기 논 한 필지가 연근 심기에 딱 좋은 논이었어요. 그랬구나. 요원에 버릴 게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늘었네. 하나도 안 끊기고 그냥 계속 이렇게. 아까 노릇이 인농사짓고. 저랑 비슷하신데요? 인농사? 인농사다, 인농사. 대물이다, 대물. 연마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디. 연근이 형. 연근이 형. 저거 딱 가면 엄청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연 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연 뿌리예요. 아들, 손자, 며느리 그냥 다 나오네. 연 뿌리. 유튜브가 이 방송 대세잖아요. 기억을 받았는데 사실 실천을 안 해서 교수님이 그 가르쳐준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근 30kg 받았어요. 그때 잠깐 하면서 주문 들어왔어요. 나이 무거워. 30kg 그래? 30kg 그래? 연근 태우는 거 처음 봤다. 나도. 무거운 수압 드는 것만 해도 무거운데. 안 도와주시네. 저랑 비슷하시다니까요. 가공 체험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량으로 제가 집사람으로 같이 캐고. 서울에 살다가 신랑은 동대문에서 혼수 그릇에 있었고. 저는 식당을 하다가 접었어요. 신랑이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비인강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돼서. 생소한 이름이네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신랑이 시골에 집이 비어 있으니 시골로 가자. 처음에 와서 귀농해서 연근농사, 벼농사에 짓다 보니까. 제가 그냥 그때는 몸이 완전히 왕케는 안 돼서 그러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부탁해서 당신이 교육을 받으시오. 그래서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됐죠. 가공하고 이런 건. 그런데 너무 큰 결정이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많이 건강해지셨죠? 지금은 왕케. 아삭아삭해. 그래, 나 저런 아삭아삭한 연근 좋아해. 저 칩으로 먹어봤어요. 그렇죠. 칩으로도 먹어. 그런데 저희 연임농사 지시는 거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저수지에서 자연적으로 자란다고 생각해요. 나는 연꽃하면 그냥 덕진공원에만 있는 줄 알았어. 덕진공원. 덕진공원 알아요? 그걸 왜 몰라요. 덕진공원 거기서 자랐는데 거의. 그런데 이제 진봉에는 특화 장목이 연근이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좋은 게 거기가 갯벌 땅이에요. 다 논들이. 그래서 진흙에서 자라서 거기서 자란 연근이 또 더 찰지고 맛있고. 처음에 내려오실 때는 조금 암담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님 아프시고 농사 안 췄다가. 내려올 때요. 사실 저는 신랑한테 안 온다고 했어요. 왜. 제가 도시에서 돈을 벌어서 시골 출입되니. 따로 살자고요? 가서 살아요. 아버님. 아니. 아프신부라. 잠깐만.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한 거 아니죠. 그랬는데 신랑이 이제. 처음에 딱 아팠을 때 사람이 암에 걸리면은 그냥 강원도. 그냥 흑지 강원도 막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한 1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이제 가게 하다가 딱 접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김제로는 시댁이고 사실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삼대가 덕을 못 살아잖아요. 이렇게 막 농사 짓고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신랑이 아파서 이제 아버님도 편찮으시고 그때는 그래서 이제 가게를 이제 접었습니다. 가자. 그러고 이제 와서 살면서. 처음에 와서는 한 1년 동안 제가 직장 다녔어요. 어디를? 무슨 일. 학교 금식 조리 일을 했어요. 그럼 제가 1년 직장 다니다가 시골에서 왔으니 그래도 내가 농사 줘서 된장, 고추장은 해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고 이제 관두고 제가 이제 폭농사 직후 했죠. 신랑이 아프다고 하니까 이제 뭐 암에 좋다는 거. 와성어 한참 막 유행할 때. 와성어 군산으로 막 그거 싣는다고 땅 조금 샀었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그냥 집 앞에 있는 땅 가지고 내가 주변에 같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는 하게 됐죠. 남편분께서 그래도 건강하셔서 참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남편분만 일 시키는 건 아닌지. 아까 영상 보니까 입농사를 제대로 또 보여주고 계시네. 여기도 계시구나. 처음부터 많이 늘었네. 하나도 안 끊기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사실 제가 더 적극성이에요. 연근 처음에 캘 때 수확할 때 그것을 할 줄 몰라가지고 막 딴 데 가서 알아보고. 제가 먼저 해보고. 근데 이제 일이 조금씩 많아지면서 신랑은 1차 농산물. 저는 가공. 조금 이렇게 이제 분리를. 완전히 분리를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렇게 좀 나눠서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영상 그것은 오해다. 오해다. 아직 무너파된 거는 내가 보여주지 못했다. 이런 거군요. 신랑이 항상 저한테 뭐라고 해요. 제가 극성스러워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쉬어야 될 나이에 일을 하고 있다고. 크다. 재료들이 진짜.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다. 잘 보다. 이게 빨리빨리 움직여야 안 뜨겁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분은 동네 분들이에요? 네. 귀농하신 분. 귀농하신 분들. 그러는구나 지금. 인터넷으로도 파시는 거예요? 네. 저걸? 저걸 인터넷으로 팔아요? 네. 냉동해서. 네. 아, 냉동해서. 사람들이 밥을 많이 안 해 먹고 간편하게 먹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연잎밥 하면 뭐 고급스럽고 만들기 어렵고 번거롭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편리하네요? 네. 아우. 아우. 저렇게 했을 때 연잎은 안 먹어요? 아, 연잎은 연한 걸로 했을 때는 드셔도 되는데. 아. 저거는 억세서 연잎은. 아, 연잎은 따로 먹는 게 아니구나. 네. 연잎은 저걸 씻어서 다시 말려서 물 끓여서 차로. 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연잎까지 다 먹을 것 같아요. 버렸어. 네. 시골에서 맨날 이렇게 갖춰서 먹을 수는 없지만은. 한 번씩은 그냥 힐링을 위해서. 드셔보세요. 맛있다고. 나 지금 먹고 있는 것 같아. 진고요. 맛이 어때?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 향도 나고. 근데 이렇게 쪄서 먹으면. 확실히 찌니까 더. 향시가. 따끈 따끈할 때 먹으면 더 향이 더 나고 좋아. 아까 만들 때는 좀 허살기로 했는데. 저거 약간 열무김치하고 먹으면 너무 맛있겠죠. 좋지. 시큼하고. 시원하고. 시원하고. 이런 거는 올해 새로운 제품을 자꾸 개발하고 만드는. 양갱을 또. 네. 저희 같이 40 넘어서 50 넘어서 귀농 해가지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처럼 농사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하려면 농사 짓는 것도 일도 몸에 배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던 거에 조금 더 살려서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라고요. 정말 현명하신 거예요. 식단을 하셨으니까. 저도 농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가야지 그냥 내가 아예 못하는 거를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거는 연잎 가루로 비누 만들고 있어요. 비누를 또 만들어요? 하얘지고 우리 시골에서 산 사람들이 특히 좋은 거야. 한번 주워보세요. 특별히 제가 발레 해야 되나. 얼굴 까맣지. 도시 사람들도 좋아요. 같이 이렇게 해서. 와 예쁘다. 예쁘다. 비누가 연 모양이야. 연잎밥 체험도 하고 떡 체험. 제가 떡 자격증도 따가지고. 무슨 떡을 먹는데? 연잎밥? 과일모찌 같은 것도 하고. 기본적으로 백설기 같은 거는 쪄서 먹으면 사실 빵보다 더 맛있어요. 금방 쪄서 먹으면. 여름에 이제 꽃도 생꽃 바로 따서 차도 바로 생꽃으로 차도 우리에서 먹고 그럼 진짜 좋지. 저는 힘들어서 못하는데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암튼 대견스럽게 잘하고 있어요. 맛도 있고. 체험 활동을 통해서 또 모르는 이웃들도 알고 너무 재밌어요. 사용을 안 해가지고 얼마나. 저희가 사실 찜질방을 엄청 좋아했어요. 찜질방이에요? 네 만들었어요. 아 진짜? 찜질방 만드신 거예요? 네. 와 대박이야. 아니 전문가도 아닌데 어떻게 찜질방을 만드셨어요? 한 1년 넘게 신랑 유튜브 보고. 유튜브요? 그러고. 유 선생님은 모르는 게 없어요. 바닥은 이제 귀농 하신 분들이 또 하신 분이 계셔서 같이 불러다가 이제 하고. 불 때고 거기 누워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세상에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어느 누구도 와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마음이 편하게 내가 여기 왔을 때 내가 정말 맛있는 거 기분 좋게 먹고 가네. 그렇게 하고 가시면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애니밥 궁금하시죠? 배고프시죠? 배고픈가요? 네. 배고픈가요? 탕고 왔습니다. 주세요. 먹을 거 보니까 표정이 달라져. 저 진짜 너무. 상세게 돋았어요. 향기 너무 좋아. 이것은 아직 열한 건 아니래서 이건 안에 밥만 먹는 거죠?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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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픈 향이 있어. 네. 이녀석아. 이거 설거지 안 해도 되잖아요. 깔고 먹으면. 네. 하하하하.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는데 몸에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연잎밥이 연잎밥만의 매력이 뭐가 있어요? 영양가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반찬 챙겨서 이렇게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견과류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냥 이것만 드셔도 크게 영양이 손색이 없는. 그런데 지금 딱 봐도 재료가 열 가지가 넘죠? 네. 네. 되게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고 한 입 먹었는데. 맛있어. 맛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맛있어. 저 지금 몇 시간 만에 탄수함을 먹으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도시에서도 도시아기나 이런 것 대신 갖고 다니면서 먹어도 되겠네. 산에 가셨을 때 요새. 아 맛있다. 쉬잖아요. 맞다 맞다. 그냥 이거 싸가지고 가서 찰밥이기 때문에 차가워도 괜찮거든요. 그냥 드셔도 괜찮아. 아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여기에다가 이제 김 하나만 있어도. 찰밥에 김은 진짜. 장아찌 하나 있어도. 장아찌도 맛있지. 네.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화랑 다니다 보면 떼 놓쳐서 김밥 먹고 샌드위치 먹고 이런 것보다 훨씬 안 가대. 그렇죠. 훨씬 낫죠. 찜질방은 누구 아이디어예요? 저희가 워낙 둘 다 좋아했어요. 찜질방을. 신랑도 그렇고 뭐 그런 걸 워낙 좋아해서 시골 가서 불 떼고 사는 거. 어렸을 때 불 떼고 살았어. 그렇지. 딱 지지면서. 그런데 이런 연잎 먹으면서. 아 좋다. 네. 그래서 불 떼는 벽을 하나 만들자라고. 그럼 두 분만 이용하세요 거기? 아니죠. 저희 집 오시는 분들은. 얼마씩 받고요? 아 물을 왜 드려요. 물 오세요. 눈이 막 보통 돈 내고 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눈이 올 때. 눈이 올 때 오세요. 아 눈이 올 때 오셨겠다. 아니 정말 시골에서 내가 비농하고 또는 귀찮아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노망을 다 실현하고 계세요. 아 또 이제 휴식 공간으로 볼링장으로 넘어 가시나봐요. 집 생활로. 가병을 쳐야 돼. 기운은 없어서. 기농기촌 여기 김재협의회 사무실에서 볼링 동아리를 만들자.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신랑이 볼링 동아리 만들면 어떠냐. 추천을 해서 볼링 동아리 신랑이 짱을 하면서 다시 볼링장을 가게 됐죠. 그러면 1등이 밥 내고 2등이 음료수 내고 게이미 게이미가 밥하고 게이미가. 그렇죠 게임은 내기죠 내기. 1등은 꼭자 2등 게임이 음료수 한 명이 가까워. 알았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세 좋은데. 저도 이거 전문가인데 고랑 전문가. 해볼 만에 할 것 같은데. 볼링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게. 오 스텝 원 투. 저랑 불편성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물대기 한 거잖아요 물대기. 저랑의 물대기.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빡빡해. 너무 빡빡하다고 이게. 자 들어봐. 묶여 없어 묶여 없어. 피를 보지 말고 처음에. 내년하고 이거 보고 자기가 오는 거 해야지. 자꾸 피만 보고. 그냥 먼 사람 보고. 이런 줄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빤듯하게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저 때 싫지 않아요 잔소리 하시면? 싫죠. 자기도 얼마나 더 잘한다고. 자기가 조금 더 잘 안다고. 신랑은 정석대로 이렇게 해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잘 찍을까 저렇게 하면 잘 찍을까. 이거를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말 그대로 취미잖아요 그거는. 퍼펙트. 스페어 스페어. 여기로 와가지고. 이거 보고 사기 전에가 된 것 같아. 뭔 소리야 뭔 소리. 아, 뭐야. 아, 저게 뭐야. 맞춰서 쓰러뜨리는 소리가 경피해서 좋아요. 스트레스가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파이팅! 도박단에 딱 걸린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도박단에 걸렸네. 같이 취미를 하면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다. 얘기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싸웠다 그러면 볼링 지러 가서 같이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취미가 비슷한 것도 참 좋은 거예요. 볼링장 가거나 사내 가거나 놀러 가는 거는 안 싸워요. 기농을 하든 기촌을 하든 가가지고 정착을 해가지고 남은 인생 즐겁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웃간이도 그렇고 인생을 다시 사는 그런 느낌. 배우는 게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지금이 황금기 같아요. 지금 여유가 있죠. 같이 생활하시죠. 운 취미 생활도 하시죠. 고현 씨 생활은 이거 못 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게 누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이 얼굴이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여행도 생기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더 맞아요. 그 진짜예요. 시골에 와서는 정말 인생이 새로 변합니다. 그렇군요. 더불어 산. 저도 그거 되게 많이 배우고. 마음에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돈은 여유가 없는데. 돈은 여유가 없는데 마음은 진짜 여유가 없는데. 그렇구나. 아까 그 남편분하고 같이 이렇게 볼링 치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네. 같은 취미를 활용해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도 풀고. 혹시 볼링 외에도 다른 걸로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든지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저희 집 뒤에가 앞에는 들 뒤에는 나즈막한 산. 산. 뒤에 산에 거기 올라가면 바람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혼자 점심 먹고 바위 같은 데 있는 데 가서 누워서 하늘 쳐다보고. 좋아. 이제 진달래 필 때는 진달래 따다가. 화전. 화전. 어떻게든. 화전 이제. 잘은 아니어도 그냥 붙여서 먹는 거 같아요. 거의 신선이시네요. 신선. 시골 생활하면 내가 굳이 시간을 내고 다른 데를 가지 않아도. 내 일상이 취미가 될 수 있는 거고 내 일상이 힐링이 될 수 있다는 그 점이 참으로 좋은 거 같아요. 뭐 남들은 같이 입고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장화 신고 옷 입은 그대로 방에서 거기 올라가서 앉아서 물멍도 하고 앉을 수 있고. 산. 딸기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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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고. 물멍 너무 좋다. 그래서. 거기 앞에 앉아서 방에서 그 돌이 딱 있어요. 거기에 와서 백나무 코어 밑에가. 그래서 거기 앉아서 혼자 그냥 멍대로 앉아 있으면 정말. 신선이시다니까 신선. 신선 마녀님. 신선 마녀님이 아니셨어요. 정말 정말 그거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가지셨네요. 좋습니다. 엔님 마녀님 혹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목표는 제가 죽는 날까지 평생 일할 수 있는 거. 평생 일할 수 있는 거. 돈을 쫓아가지 않는 일. 제가 가공실을 지면서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신랑도 그렇고 나이 먹어서 뭘 하려고 하냐. 자꾸 일을 벌이냐. 그래서 제가 갖고 싶은 차. 움직일 수 있는 차. 차. 쫓겨 다니지 않는 집. 집. 차 집. 네. 평생 직장. 직장. 다 가지셨네. 그런 게 이제 제가 평생 일할 수 있는 거. 내가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소박한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것들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누가 그래도 그거보다 큰 욕심이 얻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돈이 아니라 진짜 돈만 생각을 했으면 여기서 아마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좋아서 일하는 게 좋아서 제가 하는 일이 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그냥 할 때는 힘들지만 그게 내가 좋아서 할지 누가 시켜서는 아마 못 했을 거예요. 이걸. 그러면 하면서 좋은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는 거. 막 뭐 일을 하면 연입을 장화 신고 이렇게 들어가는 옷 입고 장화 신고 제가 들어가서 땄거든 연입을. 내가 가서 할 수 있다는 게 그냥. 건강이 또 더 아파요. 그게 신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 안 할 때 되게 신났는데 그렇죠. 일 안 할 때 되게 좋고. 일 안 하는 게 힐링이고. 일 안 하는 게 취미인데. 일 안 하는 건 최고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마음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질문인데 마녀님께 귀농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귀농. 힐링이요. 힐링이라고. 귀농은 힐링이다. 네. 서울 살았으면 어떻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살았겠어요. 신랑이 하는 얘기야. 그때는 시골 사람이 불쌍했는데 지금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 불쌍해.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죠.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이제 좋은 것을 맛보셨으니. 네. 그걸 좋은 것을 느끼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안 됐다라고 생각을.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 맨날 일하는데 뭐가 좋아. 그랬더니 아니래요. 사실 나가면 다 식재료고. 그렇죠. 네. 나가면 풀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천지가 다 먹을 거고. 네. 천지가 놀 거고.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봤던 우리가 연농사라든지 또는 황토방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내가 꾸려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귀농생활이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또 만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작물 이름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연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연님 마녀님. 앞으로도 멋진 귀농생활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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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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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